교수가 되던 해 아버님을 여의다. 나는 학과 조교 생활을 5년간 했다. 지금 눈으로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각 학과마다 국비 조교를 둘 수 없는 형편이어서 단과대학 내 학과 간 협의에 의해 평균 3학과마다 한 자리씩 국비 조교 자리가 순환 배치되었다. 즉 A라는 과에 국비 조교가 배치되면 2년 후에 그 다음엔 B과, C과 순으로 돌아가며 국비 조교가 배정된 것이었다. 따라서 국비 조교가 배정되지 않은 학과에서는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학교 기성회비 보조를 받는 연구 조교를 두어 조교부를 보게 하던 때였다. 하는 일의 성격이나 업무의 양은 똑같았지만 국비 조교와 연구 조교의 처우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비 조교는 정규직 공무원 대우를 받았고 기성회 조교는 비정규직인 셈이었다. 보수의 차이가 3배 정도랐다. 당시 법정대에는 법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등 모두 3개 학과가 있었는데 먼저 정외과 2년, 행정학과 2년, 다음에 법학과 순서가 되는 것이었다. 국민건강보험이 일반화해진 당시 국비 조교에게만 건강보험 수혜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다. 십수년 병석에 계셨던 아버님의 병사는 회복되기 힘든 지경에 돌입해 아버님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신장투석을 받아야 했는데 그 비용이 여간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건강보험증이 생기고 아버님을 피부양제로 등록하게 되면 그 부담이 현저히 경감되었던 것이다. 아버님의 병세가 몇 차례씩 사선을 넘나들기 시작하자 나는 아버님의 병과를 위해 아예 밤마다 병원에서 잠을 자며 출근하기도 했고 학위 논문 준비로 학과 조교 일을 수행해야 했다. 그렇게 비정규직 조교 생활 3년이 지난 나는 비로소 국비 조교로 일하게 됐다. 1982년 법대 교수가 되다. 하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든 시기를 보낸다고 하여 아버님의 병세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버님이 이렇듯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외아들이라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서럽고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힘들게 잠에 든 아버님의 병상 곁에서 논문을 읽는다고 책장을 넘기다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 흠칫흠칫 주위를 돌아보던 시절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다만 내게 큰 위안이 됐던 것은 학원의 은사님들이 이런 나를 아껴주시고 여러모로 배려를 해주셨다는 것이다. 그 즈음 나는 대학원 입학 초기만 해도 그저 일 야무지게 하고 공부할 만한 제목이라고 판단해 내게 대학원 진학을 권했나 싶었던 은사님들의 깊은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가고 있었다. 내 성장을 도와 자기 교수 요원으로 선발하기 위해 은사님들 간에 이심전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내 학위 지도 교수님인 은사님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곧 후임자를 선발해야 하고 내가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교 기간 나는 교수님들의 배려 아래 교수 요원으로서 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교를 마친 뒤 한 학기 시간 강사 경력을 쌓은 1982년 7월 나는 마침내 전북대 법대 교수가 될 수 있었다. 당시 교수 선발 방식은 기존 교수님들이 만장일치로 임용해 합의해야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동안 내 모습을 가상하게 지켜본 은사님들이 내 가능성을 믿고 나를 후배 교수로 선발해 주신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당시 봉직하고 계셨던 12명의 은사님들은 지금의 내 모습을 갖춰준 은인 중에 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을 가르칠 때 새로운 연구에 도전할 때나 그런 과정에 혹 나태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항상 만장일치로 나를 후배 교수 자리로 이끌어준 은사님들을 생각했다. 나는 과연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법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나는 은사님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제자이자 후배인가 기쁨 채 가시기 전에 아버님의 영면 내가 교수가 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그의 10월의 마지막 날 도립병원 병실에서 아버님이 영면에 드셨다. 오랜 시간 투병해 힘들어하시는 와중에도 아버님은 늘 내 미래를 기대하고 또 마음으로 성원해 주셨다. 병상 곁에서도 책을 읽고 있는 아들을 대견해 하는 마음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는 아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이 아버님의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늘 새롭게 일어설 힘을 얻곤 했었다. 타계 1년 전부터는 사실상 혼수상태에 들어 교수로 임용된 날 아버님 저 교수 됐어요 라고 귓가에 대고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은 별 반응이 없었다. 아버님이 병원을 앓고 쓰러진 지 16년 남짓 그 시간은 아버님 병 구원의 시간이기도 했다. 극진히 간병을 하다 보면 아버님이 병상을 털고 일어서지 않을까 하는 희망 혹여라도 아버님이 잘못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 보면 바짝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다. 생각하면 아버님과 나는 참으로 기막힌 부자 사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님 병수발을 드는 것은 오로지 내 몫이 되어갔다. 아버님은 연로해 가시고 손이 누이들이 출가한 탓도 있었지만 환자 병수발 자체가 육체적 근력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 이후 아버님의 병세가 위중해지면서 나는 거의 병원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학교로 가는 일을 반복했다. 모시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을 새 없이 날마다 아버님의 병상 기록을 간호사와 함께 살피고 제 시간에 약을 드시게 하는 것 이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효도란 무엇일까? 마음 편하게 모시는 것이 효도라고 왔다면 나는 효도 한 변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아들이 아닌가 싶은 때늦은 자책에 몰려왔다. 왜 옛사람들이 부친과 사별을 천붕이라고 했던 것인지도 실감할 수 있었다. 하늘은 멀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어서 평소에 존재감이 희박하지만 또한 부재 자체를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게 바로 아버님이란 존재였다. 소식적부터 소년가정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고 나름 잘 견디며 살아갔고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했지만 병 속에서라도 아버님이 생존에 계시는 것과 아버님이 영영 떠나시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는 일이었다. 아버님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한 어린 적도 있었으나 생각해보니 아버님 때문에 나는 그만큼이라도 성장했다는 것을 너무 늦게 나는 알았다. 집안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내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하고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긴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일의 현실적 무게감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벅차게 내게 다가왔다. 아버님 왜 이리 빨리 떠나시나요? 문상으로는 많은 이들이 아들 대학교수 임용까지 지켜보고 타게 했으니 원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건네시곤 했으나 내 어릴 적을 제외하건 늘 병마에 시달리던 아버님의 오랜 투병기를 생각하면 절로 목이 빼었다. 아버님의 별세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사람은 한 번에 그 충격을 모두 감내하지 못한다.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그 충격이 몰려왔다. 꽃나무를 보고 있으면 화초 가꾸는 것을 즐기던 작년의 아버님 모습이 떠오르고 지나가다가 아버님이 즐겨 드시던 만둣집 앞을 지나다 보면 왈칵 아버님 생각에 눈물이 났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한동안은 저녁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도립병원 쪽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아 이제 아버님은 거기 계시지 않구나 생각하면 다시 집방향으로 향해 옮기는 걸음마다 비애와 허탈이 찍혔다. 이렇게 아버님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며 조금씩 조금씩 슬픔으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슬픔의 힘. 어쩌면 그게 아버님이 내게 남기신 마지막 선물인지도 모르겠다. 가수 이용이 부른 잊혀진 계절이란 노래가 있다. 가사 중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란 대목이 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나는 가사처럼 10월의 마지막 밤에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을 생각한다. 내겐 이 노래가 사부곡인 셈이다. 짧은 신혼 길고 긴 아내 간병의 시간 아버님이 떠난 뒤 교수로서 생활에 충실히 적응해 가면서 어느 정도 집안이 안정되기 시작하자 어머님과 누이들의 입에서 내 혼사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가정을 꾸려야 진짜 가장이란 이야기가 이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 은사님을 비롯한 주변 친지들도 신부감을 소개해 주겠다고 나서기 시작하고 나 역시 연루에 가는 아버님께만 의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 혼사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게 연애나 결혼은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결혼이란 말이 어쩐지 나와 어울리지 않는 생소한 단어처럼 여겨주기도 했다. 대학원 시절 호감을 느끼던 여자 후배가 있었으나 그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짧은 인연에 그치고 만 것도 내 마음속에 아직 연애나 결혼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미적거리던 나를 바꿔놓은 게 내 아내인 유광수이다. 1983년 여름 서로 각기 다른 세 분이 소개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알고보니 서로 간에 알지 못하던 그 세 분들이 각각 내게 소개하겠다는 처자가 같은 사람으로 교육자 집안의 큰 딸로서 참하고 수수한 사람이었다. 올해는 교재 8개월 말에 1984년 4월 하객들의 축하 속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 교재 당시 전북대 의대 부속 간호전문대학 현 전북대 간호대학 전신 조교를 하면서 지역사배 간호학을 전공하던 아내와 나이 들면 책장 가득한 서지에서 함께 책을 읽으며 늙어가는 반려자가 되자는 다짐을 하였다. 각자 연구와 교육의 삶에 진로를 두었던 터라 전공은 알랐지만 부부 사이의 생산적 대화가 자주 있었다. 지역사회 간호학이란 전공을 갖는 공공의료복지의 관점 지역사회의 관점은 내게도 많은 깨달음을 남겨줬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의 질서 공공의 복지 공교육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큰아이 서지연이 태어나면서 생명의 탄생과 육아의 즐거움 부모의 책임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흘러갔다. 모든 게 평화로웠고 안온하고 달라는 생활이 이어지던 시간이었다. 행복도 잠시 아내의 교통사고 1987년 4월 15일 오전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강의실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보니 행정실 직원이 예수병원 응급실에서 급한 전화하고 빨리 통화해야 한다며 다급하게 나를 재촉해했다. 불길한 느낌을 뒤로하고 서둘러 행정실에 들어가 전화를 받으니 당시 예수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던 친구의 부인이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의 소지품을 보고 인척사항을 확인했노라며 부인 유광수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위중한 상태이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아득한 상태에서 급히 예수병원으로 가려는데 그날이 민방공 훈련의 날이어서 한참 동안 택시를 잡지 못하고 기다리느라 발만 동동 구르던 기억도 생생하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에 도착해 아내를 찾으니 차마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만큼 퉁퉁 부어 일그러지고 피범벅이 된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간호사가 나를 인도했다. 거기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에서 오늘 아침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내 아내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만 피범벅이 되어 침대에 뱉이 놓여있는 옷까지만이 침상 위에 저 환자가 내 아내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었다. 아내의 상태는 심각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란 한 군데도 없었다. 뇌손상, 뇌출혈이라는 담당의 말이 들리고 지금 출혈과 부기가 심해 수술할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 이어졌지만 어떤 말은 벼락치듯 크게 귓전에 울리고 어떤 말은 모기소리처럼 자악이 들려 도대체 지금 의사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내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인지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나는 정신이 없었다. 간호대학 신임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 아내는 완주일대의 무이촌, 무양촌인 곳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실습을 하고 있던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집을 나섰었다. 실습 지도를 다 마치고 전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아내를 대형 시외버스가 그대로 치고 간 것이었다. 곧 안사람은 중환자실로 옮겨줬고 나는 이날부터 중환자실에서 24시간 병상을 지키기 시작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 중환자실 간호인력이 부족하여 보호자가 항시 옆에서 대기하며 이상 징후가 보이면 간호사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었다. 작은 환자의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있었다.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진 아내 옆에서 그렇게 나는 사흘낮과 밤을 보냈다.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지내다 보니 간호사들이 주기적으로 무엇무엇을 체크하는지 절로 배우게 됐다. 중환자실 생활 사흘째가 되던 새벽 3시경 대부분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잠들고 야간 당직을 서는 간호사들도 각종 기록 정리를 한 뒤 몰려오는 졸음을 쫓느라 애쓰는 시간에 나는 간호사들이 하는 대로 30분마다 아내 눈동자에 플래시 불빛을 비춰 동공 반사 반응을 살폈다. 헌데 눈부신 불빛을 받고도 아내 눈동자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아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다 꺼져버린 것 같은 캄캄한 어둠만이 아내 눈동자에 일렁이는 것을 꼴어보였다. 심혈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아내의 상처입은 육신을 휘감아 훅 꺼지듯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환상 비명처럼 나는 간호사를 불렀고 황급히 달려온 의사와 간호사들이 긴급상황이라며 서둘러 수술실 문을 열고 아내 침대를 밀고 들어갔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생사의 고비에 아내가 서있고 나 또한 그 옆에 서있었다. 천만다행으로 내가 빨리 이상 징후를 발견해 결정적 고비를 넘겼다고 수술실 문을 나선 의사가 말을 건널 때까지 나는 수술실 문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와 같이 위급하고 중대한 수술을 받고 난 뒤에도 아내는 깨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언제 깨어난다고 기약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아예 예수병원 앞 여관에 방을 하나 얻어 갈아입을 옷까지 와 세면도구 정도만 갖다 두고 아예 중환자실에서 지내기도 했다. 30년 전 당시에는 간호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중환자실에 가족들이 상주하며 간호사 보조 역할을 있어야 했다. 의식이 없는 상황이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 중이라 정기적으로 누워있는 자세도 바꿔줘야 했다. 혼수 상태이고 성한 뼈마디가 거의 없어 그대로 두면 등이나 엉덩이와 같은 침대 접촉 부위에 욕창이 생길 수 있어 3시간에 한 번씩 좌우로 자세를 바꿔줘야 했다. 오른쪽 갈비뼈 골절인데 골반 골절은 왼쪽에 입은 상황이어서 아내의 몸을 이리저리 돌리는 일은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아무리 숙련된 간호사들이라 하더라도 매번 교대를 하는 데다가 아내의 상처 부위를 간호사들이 모두 숙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꼭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극진한 병수발의 의료진 열부상이라도 아내의 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2차 감염에 의한 폐혈증까지 겹쳤을 때도 나는 정신이 아득했다. 이렇게 의식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별하는 것은 아닌지 겁도 덜컥 났었다. 폐혈증 치료를 위해 도파민이라는 혈압상승제를 주사하는데 이게 한 번에 많이 투여된다거나 너무 적게 투여되면 안된다고 하여 나는 초시계를 하나 사서 한 방울 떨어지는 링거 수액의 투입량과 시간주기를 재기도 했다. 지금은 수액의 양을 간단하게 조절할 수도 있도록 게이지가 달린 수액세트가 사용되지만 그때만 해도 원시적으로 얇은 알루미늄판을 접어서 그걸로 수액의 양을 조절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알루미늄판이 시간이 지나면 금세 헐거워져 수액에 쏟아지듯 링거줄을 타고 흐르기도 한다. 또 하루에도 몇 병씩이나 링거를 맞다 보니 아내의 팔이며 팔등까지 전신에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늘 주사바늘이 들어가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그 부위가 늘 부어있어 주사를 놓기 어려웠다. 아내가 자신의 아픈 상처 부위를 인지하지 못하니 내가 그걸 모두 살펴봐야 했다. 그렇게 간병한 지 40일 만에야 아내가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상태로 깨어났다. 기억상실증이 왔다는 것이다. 아내의 기억상실은 이때부터 6개월간 지속된다. 혼수상태에 있던 1개월과 그 후로 2개월간 중환자 실신세를 지내다가 일반 병실로 내려왔고 그 연말까지 8개월여 예수병원 생활은 계속됐다.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며 모든 게 업보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으고 기도를 거듭했다. 예수병원 중환자 실력 복도의 창을 통해 서문교회와 그 너머 시내 쪽으로 하나 둘 불이 꺼지고 오직 가로등 불빛만 졸고 있는 시간. 풍경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아내는 고통스럽게 누워있고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하면 절로 비감이 들기도 했다. 일구월심으로 아내의 간병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던 중 아내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여 드디어 병상에서 부축한 채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된 날 뛸듯이 기뻤다. 아내의 구강외과적 치료와 신경정신과 치료를 위해 전북대 병원으로 옮긴 뒤 나는 아예 집을 전북대 병원 옆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여 아내를 보살피고 출퇴근하는 일을 반복했다. 뼈도 붓고 온전히 걸을 수도 있었지만 아내의 치료는 아직 끝이 아니었다. 생사의 고비에서 간신히 귀환한 아내에게는 이른바 외상후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나타나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조심하고 살펴야 했다. 아내의 우울증은 10년여 가까이 지속됐다. 중환자실에서 날마다 뜬 눈으로 밤을 세우다시피 한 날을 두고 의료진들은 열부상이라도 줘야 한다는 말도 하곤 했지만 심신이 모두 고통스러운 아내의 상태를 생각하면 듣기 민망한 이야기였다. 가족을 향한 유대감으로 묶어준 시기 그때 내 마음속에 자주 떠오른 시가 있다. 도종환 시인의 접시껏 당신이란 시집에 실린 시들 시인만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별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절절한 그리움을 담은 도종환 시인의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내 마음과 같았다. 시인은 시로 표현하고 나는 내 노력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리라. 자연스럽게 아이의 육아도 내 몫이 됐다. 그 나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매일매일 아침상을 차리고 학용품을 챙겨주고 귀가 있는지 확인하고 숙제를 돕는 일까지 모두 내 몫이었다. 두 아이들이 병상에 누운 엄마와 학교와 병원, 집을 오가며 바쁜 아빠를 염려해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잘 성장해 준 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쯤에서 나의 학문적 성장을 위해 미뤄두었던 외국 유학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또한 생활환경을 외국으로 바꿔주면 아내의 우울증 치료에도 개선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다. 마침 일한문화교류기금이라는 재단에서 연구비와 채재비를 받아 2년간 일본 도교대 법학부에 개권교수로 적을 두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됐다. 초등학교 3학년, 유치원생인 아이들은 낯선 환경, 낯선 언어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구김살 없이 성장하는 것으로 우리 부부를 위로해 줬다. 돌이켜보면 아내의 사고와 오랜 회복기는 우리 가족을 다른 집보다 훨씬 더 강한 유대감으로 묶어준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내 어린 시절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어려운 사정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른 자각 속에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필요했을 성장기, 아빠인 나와 할머니의 보살품이 있었지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엄마의 몫을 대진해 줄 수 없었을 텐데 아이들은 오히려 우리 부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스스로 성장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10년여 폭풍 같은 세월을 함께 손잡고 건너왔다.